네, 다음 소식입니다. 오늘 부산에는 때아닌 태풍급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. 초속 20미터가 넘는 강풍에 폭우까지 쏟아져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. 항구에 적재된 컨테이너 수십 개가 무너질 정도로 바람의 위력이 컸습니다.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부산의 한 공사장. 철제 가림막 30여 미터가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었습니다. 휘어진 가림막은 주차된 차량 한 대도 돕혔습니다.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오늘 부산에서 관측된 순간체대 풍속은 초속 26미터. 부산 신항에 쌓여있던 컨테이너 30여 개가 잇따라 쓰러질 정도였습니다. 태풍급 강풍에 가건물 천장이 뜯겨 날아가는 등 도심 곳곳에서 시설물이 파손됐습니다. 해안가에 분 강한 바람으로 오후 한때 강안대교와 남항대교의 컨테이너 차량 운행도 통제됐습니다. 흙탕물로 뒤덮인 도로를 차들이 서행에서 지나갑니다. 시동이 꺼진 승용차는 물에 잠긴 도로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소방대원들이 운전자 등 2명을 구조합니다. 강풍과 함께 부산에는 곳에 따라 시간당 20에서 30mm의 폭우도 쏟아졌습니다. 낙엽이 배수로를 막으며 도로 곳곳이 심수됐고, 화학물질을 실은 트레일러가 지하차도 벽면을 들이받으며 진입로가 한때 전면 통제되는 등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. 부산지방기상청은 비가 그친 뒤 내일부터는 평년 수준을 웃덜던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.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.